아리산 지푸른 녹음과 거대한 운무가 일렁이는 곳 해발 2000m 이상의 고봉들이 모여 거대한 장관을 이루는 아리산 그 장대한 모습을 한눈에 담으려면 아리산 정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기가 3대 고산열차 중 한 곳입니다 인도의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 페루의 안데스 철도와 함께 3대 열차인 아리산 고산열차 해발 2400m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리산 고산열차는 사실 수탈의 흔적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아리산의 편백나무를 나르는 목재 운반 열차였는데요 지금의 아리산 고산열차는 이른 아침엔 일출열차로 낮에는 온대에서 열대까지 아리산의 숨은 매력을 향해 누비는 관광열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을 감상하다 보니 고산열차의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풍경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나무와 더없이 푸른 녹음 카메라 속에 그 아름다움이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이들마다 극찬을 하는 아리산의 절경 묵직한 녹음이 제 안으로 파고들자 턱하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신목은 산신령처럼 저를 내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산을 더욱 지푸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차밭입니다 고산지대를 뒤덮은 향기로운 찻잎이 보이시나요? 아리산 우롱차 아리산 우롱차 아리산 우롱차 엄청 맛있어요 네 씨가 shapes 아마도 한잎을 한번 먹어볼까요? twins 크네요 아리산 우롱한 아리산 신ets 아리사는 타이완에서도 우롱차의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넉넉한 강수량과 높은 일조량으로 차 재배의 최적질하는데요. 요즘 아리산 차밭에선 찻잎 수확보다 차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랍니다. 찻잎보다 더 귀하다는 씨앗 과연 무엇에 쓰는 것일까요? 쫑야팡씨가 들어선 곳은 아리산의 방앗간이었습니다. 차 수확시기보다 더욱 분주하다는 우롱차 씨앗 수확시기. 우롱차 씨앗기름은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물이랍니다. 고기의 맛은 아직도 안고있어요. 고기의 맛은 안峰이 많아요. 아, 이렇게 맛있지요. 아, 땅콩 맛도 조금 나요. 그래서 약간 불과기 때문에 구운 맛도 나요. 아, 이렇게 맛있죠? 아, 이렇게 맛있죠? 신선한 우롱차 열매 기름으로 볶은 닭은 그 향과 맛이 남다르다는데요. 우롱차 열매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이 지역에서도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는답니다. 우롱차 열매 기름에 볶은 닭은 국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진한 맛이 온몸을 감돕니다. 차 기름이라고 하지만 이게 식용유죠. 고급 식용유의 그런 느낌이에요. 우롱차 열매 기름에 향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음 여정을 떠나기 위해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서부지역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타이완 고속전철을 이용했는데요. 타이완의 고속전철은 서부지역에만 있어 남북을 이동할 때 효과적입니다. 서부지역과 함께 요구에 따른 당신로 수입니다. 다음 여정을 찾아다 보니 가장 좋습니다. 지침 방식과 함께 고속전철은 국산치의 한입입니다. 다음 여정을 sir운 음식입니다. Q 그래서 이런 기차역이 있으므로 이 분들도 만나요. 세타이완의 고속전철은 오해. 고속전철은 오해.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지만요. 그 뭐고속전철은 오해. 우리와는 다른 사회완의 기차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상시로 손님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